올바른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건강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아침 공복에 섭취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커피 커피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면 위산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 내벽이 자극되어 가슴 쓰림, 소화 불량, 위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번 탄산음료 대부분의 탄산음료에는 높은 수준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후 충돌이 발생하여 피로감과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 감귤류 감귤류 과일은 산성도가 높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벽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산도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소화성 괴양과 같은 상태를 악화시켜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탄산음료